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에 그러면 차기 검찰총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리고 반대 수사, 이를테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를 다시 뒤집기 위해서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 감옥에 같이 있었던 재소자가 정언하기를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을 투입시키려고 하다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서 거부가 됐는데 이것 또한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 후임에 누가 될 것인가. 역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대 후배인 되다가 그동안 권력비리 사건을 잘 막아줬다. 그래서 방탄검사장, 지검장 또는 사건 먹는 하마라는 별명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친정권검사로 불리고 있는데 정권 비리가 터져 나오는 정권 말을 맞아서 비리가 터져 나오는 대통령 임기 말에 검찰을 맡을 적임자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의 신임이 누구보다도 두텁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된다고 해도 조직을 자악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솔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처를 입고 있다. 그동안 정권 비리를 막고 또 뭉개고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아주 신뢰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지검장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관련해서 밑에 수사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난 뒤에 무혐의 처리를 해달라고 결제를 올렸지만 결제를 하지 않자 두 차례나 수사검사들이 찾아가서 이성윤 지검장에게 항명성 항의를 했고 그 뒤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반적으로 밑에 검사들이 전자결제를 올려서 무혐의 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있는 차장검사가 반려를 한 적이 있었고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국면 그러니까 직무 정지 또는 징계 청구 국면에서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 그리고 대변인까지 5명이 찾아가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사퇴해달라 지금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성윤 지검장이 사퇴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퇴를 거부했고 그 가운데 1차장검사가 아주 척건이었다고 하는데 동반 사퇴할 것을 요구를 하자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본인이나 사퇴해라 그러면 내가 결제를 해줄게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라고 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1차장은 사의를 표했고 사퇴를 했습니다. 28일자로 그러니까 안에 내부에서 믿어주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그래서 조직 장악력이 약하다. 그러나 권력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잘 막아주고 어떤 욕을 먹더라도 정권 측에 보면 아주 충성스러운 검사다 하는 이미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이러한 양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들에 있어서 대검 형사부장, 반부패 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을 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장악이 문제 있다. 그래서 지금 이성윤 지검장에 관해서 반신반의 그러니까 충성스럽고 믿을만한데 조직을 장악 못하면 나중에 또다시 겁난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서 의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많은 방어를 해준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신뢰는 갖고 있지만 그러나 조직 장악이 안 돼서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수혈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검찰 내부에서 사람을 고려라고 하면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과 함께 검찰 내부에서는 신정권 검사로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 인물입니다. 역시 그러나 충성심은 강하나 검찰 조직 장악을 하기 힘들 거다 하는 것은 이성윤 지검장과 비슷한 처지라고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국면에서 본인이 판사들의 사찰 문건이라는 것을 직접 제보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를 대검 감찰부를 통해서 압수수색도 했고 했는데 나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 건을 가지고 징계를 할 때 본인이 직접 정인 그리고 징계위원 제보자 그렇게 해서 1인 5역 역할을 했고 그래서 밑에 검사들로부터 밑에 있는 직원들로부터 항의도 받았고 그래서 심재철 지검장도 조직을 컨트롤, 장악할 수 있는 그립이 강하지 못하지 않는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심재철 지검장은 연수본 27기인데 윤석열 23기고 그리고 이성윤 23기인데 만약에 심재철 27기가 검찰총장이 되면 그 위에 기술은 다 나가야 되는 그런 과거의 전통이 있었다 보니까 이성윤 지검장도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인사폭이 커져서 그것도 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총장을 외부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들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27조는 검찰총장은 15년 이상의 법조인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외부 인력 중에 검찰총장을 앉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 입맛의 표현에 따르면 개혁 성향을 갖고 있고 검찰 업무에도 정통한 인사를 찾기 어렵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법조계는 민변 출신 등에서도 데려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민변 출신 정권이 선호하는 법조계 인사들 가용풀이 상당수 소모가 됐다. 하도 뽑아가지고 여기 놓고 저기 놓고 해보니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민변 출신 사람들이 많이 기용이 됐는지. 자 그래서 지금 큰 고민은 외부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이고 내부에 있는 사람은 이성윤 심재철인데 아무래도 이성윤에게 지금 손길이 가는데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될까? 핵심으로 말하면 지금 권력 수사 동력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자 윤 총장이 다 막아왔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방패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총장이 들어서면 후속 인사 등을 통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라인을 꽉 대거 교체를 할 것이다. 올 스톱 될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월성원정 경제성 조작 대건 지검에서 하고 있는 거 그래서 백운교 전 산업통상부 자원부 탕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상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것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최희봉 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수사도 어려워질 수가 있다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해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기소 여부도 불투명해진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택시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무마 의역도 지금 어려워질 것 같고 개막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구 금지 의역도 윤 총장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주요사건 수사의 지연 또는 수사가 부실하게 될 것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윤 총장을 뽑아내려고 했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했고 그래서 수사청을 만든다고 했고 그래서 그러다 안 되니까 검찰청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정의 조직작업을 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정권에 유리한 사건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한명숙 수사팀 강압수사 모해 위정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게 임은정 대검 감찰 정책 연구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업무에서 배제가 됐다고 했는데 윤 총장 사태에 따라서 임 연구관이 다시 이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집어서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에 대해서도 그동안 이미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은 죽었고 그러니까 재판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뒤집어가지고 명예회복을 시켜주려고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대한민국은 법치가 아니라 인치 완전히 왕조시대에 마음껏 법도 고쳐버리고 뜻과 생각에 따라서 뒤집어버리는 그런 일종의 야만사회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됩니다. 성창경TV 이었습니다.